During the Great Depression, 경제대공황 동안에 President Hoover dined each night at the White House in Legal Splendor 자, 후보 대통령은 저녁을 먹었다, 저녁 만찬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자, 매일 밤 백악관에서 Legal Splendor라는 것은 Legal Splendor은 왕자다운 화려함 이런 뜻이거든요 왕자다운 화려함 여기에서는 그냥 국가원수답게 이런 뜻이야 국가원수답게 백악관에서 저녁 만찬을 먹었다 자, he had something, 그는 생각했다 About cutting back, 자, 이거를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많이 하는 것을 음식을 줄여서 먹을까도 생각한 거죠 하지만 he decided, 그는 결정했다 It would be bad for the moral of country 그 국가원수답게 좋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했다 접속서가 될 생각도 있네 Input이 change the custom 원빛, 만약 그가 그 관습을 이렇게 계속 저녁 먹는 습관을 약간 바꾼다면 It would seem a sign of lost confidence 그것은 자신감을 잃은 표시로 보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It's evening, 매일 밤 저녁에 Foober entered the dining room Foober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뭐뭇을 입은 블랙타이니까는 검정색 넥타이를 차고 들어갔다 뭐 할 준비를 하고서? Consume이라는 건 소비하다가 아니고 그냥 먹다 이런 뜻이야 일곱 가지의 풀 코스 요리를 먹을 준비를 하고서 Such behavior on the Foober, the reputation of being insensitive 그와 같은 행동은 얻게 했다 Foober가 뭐 어떻게 했죠? 둔감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얻게 했다 전치사 다음에 이건 동명사로 된 거야 이 sensitive는 민감하지 않으니까 둔감한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rumors that circulated around him were as painful as they were observed 소문들인데 주격 관계되면 꾸며주고 있죠 그 주변에서 돌았던 소문들은 복수니까 와 맞네 ~~만큼이나 고통스러웠어 그것이 그 소문들이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죠 터무니없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이로써 said 그 소문들은 이렇게 말해졌지 예를 들어서 that dogs instinctively dislike the 심장 개들도 본능적으로 그를 싫어했다 that roses wilted in his hands 장미도 그의 손에서는 시들어버렸다 that he had ordered the kidnapping and murder of Charles Lindbergh's infant son in 1932 자 그가 명령에 따질 뭐를 유괴를 명령했고 살인을 명령했다고 Charles Lindbergh의 어린 아이를 1932년에 자 이 년을 읽을 때 실제로 who was doing who were was doing who were는 하고 있었다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야 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해가지고 여기 지금 2 일반 농사 2가 생략됐어 그래야지만이 그는 했다 모든 것을 앞으로 가서 목적격 관계된 명사 대시 생략된 거잖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true promote economic recovery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쳤으니까 2군영사 뭐 뭐 하기 위해서로 봐주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여전히 자 그는 근데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Sensors 5 5 5 5 6 5 5 6 11